어린 양의 혼인잔치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다. 히브리어 할루는 찬양하라. 야는 야외 하나님을 의미한다. 성경에는 할렐루야가 27번 기록되었는데 구약에 23번, 신약에는 4번 기록되었다. 구약에는 10편 104편부터 150편 사이에 모두 기록되었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19장에만 4번 기록되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떤 일이 있길래 할렐루야가 4번 기록된 것일까? 게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 시편에도 한 장의 할렐루야가 4번 기록된 장은 없다. 세 번도 없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그만큼 큰 잔치다. 첫째 할렐루야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일 후에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늘에 올라온 허다한 무리가 혼인잔치에 참석한다. 두 번째 할렐루야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첫째 둘째 할렐루야는 땅에서 올라온 무리들의 찬양이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더라. 하늘에서는 혼인잔치가 준비되지만 땅에서는 최후의 심판이 일어난다. 심판의 대상은 음녀 바벨룬성에 거하며 음행했던 사람들이다. 바벨룬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주한 사람들을 의인화하여 음녀로 상징한다. 바벨룬성을 선택한 사람들은 음녀로 칭하는 반면에 빠져나온 자들은 신부로 칭하고 새 예루살렘성의 거주자로 들어간다. 바벨룬성에서 머문 사람들은 돈과 쾌락을 추구한 자들로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숭배한 사람들이다. 이것은 현대인류에게 가장 큰 우상이다. 세 번째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섬기는 자들이 땅에서 올라온 무리들의 찬양에 화답하는 찬양이다. 또 24장 놓아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애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네 번째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을 찬양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축하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거행될 것을 기뻐하며 영광을 돌린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1.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언제 일어나는가 2. 혼인잔치 장소는 어디인가 3.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누가 참석하는가 1. 결혼식 날짜 고대 근동에서는 잔치에 두 개의 초대장이 발송되었다고 한다. 첫 번째는 행사 시간과 장수를 기재하지 않고 네 갑니다 또는 못 갑니다 라는 답변을 요구했다. 두 번째 초청장에서는 행사의 날짜와 시간을 확정하여 보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7년 환난이 거의 끝나가는 때로 혼인계약이 이르렀다고 선포한다. 아마 이때 혼인잔치에 참석자가 확정되어 두 번째 초청장이 보내질 것이다. 이는 7년 환난이 끝나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시점에 혼인식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휴거된 신부들은 7년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주님과 함께 지상재림을 준비할 것이다. 7년 환난에서 순교한 자들도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때가 적절하다. 또한 7년 환난 전에 휴거가 된다 하더라도 땅에서는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기에 이때 하늘에 잔치가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을 앞두고 잔치하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다. 천년왕국 기간에 혼인잔치가 있다면 잔치는 천년간 지속될 것이다. 2. 결혼장소 어린 양의 결혼식을 거행하는 장소는 그동안 여러 번 거론한 대로 새 예루살렘성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성을 어린 양의 신부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예루살렘성을 의인화하는 것은 성에 거주하는 신부들을 상징하고 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3. 참석 대상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대상은 첫째 부활한 자들과 함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휴거자들이다. 땅에서 약혼한 상태에서 인내로 기다린 그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이며 순결과 사랑으로 예복을 준비했던 자들이다.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신자들은 혼인잔치의 택함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로 던진다.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대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는 들을 귀가 없고 듣는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순정함이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두 번째 초청장을 받을 당사자들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대상은 자신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스로 준비한 사람들이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청함을 받는 것은 분사구문으로 혼인잔치보다 한 시제 전에 먼저 일어날 때 쓴다. 4. 혼인잔치에서 하는 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결혼식 보다 더 큰 이벤트도 없을 것이다. 천국이 떠들썩할 것이다.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어떤 기쁨과 즐거움의 상태에 있을지 그 신비함을 파악하기 힘들다. 다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신부들은 축하의 연회에 참석할 것이라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은 첫 표적으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새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하늘에서 거행되는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나온다. 만군의 여왁께서 이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참석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또한 천년 동안 지상의 천년 왕국들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다. 그들이 주님의 날의 공중으로 날아오를 것이다. 그리스도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신자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수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